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이 51세 여성기준으로 ABCDE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거에요 직원지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회사 5군데입니다 자 A사 A사같은 경우는 30년남 95세 사망시에 100만원 나오구요 100만원 등급판정도 10년간만 나온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시설급여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디 회사냐? 네 이거는 훈구생명 훈구생명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다음은 B사 20년남 90세 만기 중증생활자금 5만원 요것만 딱 봐도 어디죠? 라이나 생명 100만원 보장은 만기지금 납입면제는 중증침해시에 납입면제가 되고 시설급여 추가가 되고 보험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비싸다는거 하지만 사망시에는 기납입법료를 돌려준다는거 사망시에 그게 장점이에요 자 C사 30년남 90세 만기 사망시 100만원 월 110만원 월 110만원 아까 수호천사님께서 얘기했죠? 돈양생명 등급판정시 10년간 지급이 되고 등급판정시 납입면제가 되고 시설급여나 인지지원도 추가가 되고 63,000원으로 저렴하게 자 일단은 58,000원이나 63,000원 이렇게 저렴한 데는 뭐가 단점이냐면 90세나 95세까지 보장이 되는게 아니고 10년간만 된다는거 그래서 싼거에요 자 D사 20년남 90세 만기 제해사만 100만원이고 매월 70만원 만기 50% 후유장애 보험료는 역대급으로 가장 저렴하다 요거는 한화생명 한화생명이죠 하지만 5년동안 병원에 안가야 이렇게 4만 7천원 가입이 되지 고혈압 땅뇨 있으면 유병자보험밖에 안돼요 유병자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더 비쌉니다 요 라이나 이상만큼 비싸요 그래서 이왕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말 깨끗한 사람들은 안아픈 사람들은 한화생명으로 하지만 모순이 있죠 50세 60세 때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당뇨 유마티스 관절염 약복용 거의 다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사 이사는 여기 어디냐 30년낮 95세 만기로 DB생명이에요 매월 70만원 그리고 보장은 만기지급 95세까지 납입면제는 등급 판정시 아 죄송합니다 납입면제는 DB생명은 장기 요양 등급받으면 납입면제가 되구요 라이나처럼 중증 치매 납입면제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납입면제는 중증 치매가 아닌 장기 요양 등급받으며 DB생명은 시설금여나 인지지원 등급 그래서 45점 미만 6등급은 아니지만 인지지원 등급받으면 지금 5만원씩 매월 10번 받으면 50만원으로 10년간 나온다 그래서 보험료는 6만4천원으로 매우 매우 준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